저희 업텐션이 미국에서의 마지막 날인데 다같이 뉴욕에 가서 거리도 구경하고 예쁜 영상들도 많이 찍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비가 안 오고 밝네요 많이 밝네요 날씨가 참 좋습니다 여러분 저희 여신상이 저기 있어요 가려줘 가려줘 어디 갔어? 어디 갔어? 망했다 없어졌어 뉴욕 거리를 걷고 있는 업텐션입니다 여기 아이스크림 차가 보이네요 이런 데 오니까 색다른 것 같고 거리도 너무 예뻐서 지금 기분이 되게 좋습니다 뭐야 쟤? 저 새 뭐야? 독수리야 역시 미국 반디밭에서 독수리가 예쁘다 저기 예쁜 수고했어요 여기 진짜 예뻐요 여기 진짜 대박이에요 대박 진짜 짱이에요 짱 안녕 여러분 저거 뭐야? 우와 짱이야 짱이야 이거 봐요 짱 귀여워 우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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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이쪽으로 온다 우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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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처음 봐 자고야? 오르금웨이 있었는데 안녕 오 일로 온다 우와 짱 귀여워 이리 와 나 먹을 거 주는 게 아니라 우와 뭐야 안녕 가만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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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뭐라고 해 몸에 있다고 움직여 몸에 안녕 아 아재아 선화하지마 왜요? 뭐야? 뭐야 왜 그래 나한테 뭐야 왜 그래 나한테 얘 이거 사랑한테 와 사랑한테 와 엄청 가까이 온다 진짜 짱이다 안녕 먹을 거 주는 줄 알고 오나 보다 너무 많이 기억 다시 해줘 한 번만 더 해줘 하지마 왜요? 찍찍찍하면 쥔 줄 알고 도망간다고 얘 사람 안 무서워하는 거 같아 꼬리가 신기하다 어 또 있어 또 있어 뭐 짱 많아 뭐야 짱 많아 이야 짱이야 야 너희 짱이다 너희 왜 이렇게 많아 여기에 우와 우와 바이 우와 우와 여기 되게 엄청 큰 비눗방울을 만드시는 분이 계시는데 저희가 체험해볼 수 있나 봐요 제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나도 찍어줄 사람 아 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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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천직이야 오 나 주관에 하이가 가렸어 야 오 야 너무 후벤지가 동현이 형 못하네. 야, 네가 지루 슨슨 하면서 해야지. 바람을 느껴. 유산아. 야, 뭐하는 거야? 나 안 돼, 인데? 야, 지루 컷. 나 안 돼, 인데? 나 지루 컷. 마이클 조던. 여기가. 중국입니다, 여러분. 살까? 훈이 형. 후이. 후이. 굉장히 나을 것 같아요. 연습할 때도 신을 하면. 발바닥 봐봐. 그러니까. 되게 편하다고. 한 번 신어봐요. 뭐가 이뻐요? 형들이 또 신발을 좋아하거든요, 그래서. 잠시 들어왔는데 형들이 못 나가고 있습니다, 지금 여기서. 이쁜 게 진짜 많아요, 여러분. 짱 귀여워. 나중에 아기나 하면 꼭 신발 이런 거 생길 거예요. 짱 귀여워. 신난 비토 형을 보고 계십니다, 여러분. 세상 저렇게 빠른 적이 없어요, 비토 형이. 갑자기 눈이 반짝반짝 거리네요. 안녕. 안녕. 재밌습니다, 여러분. 다음에 꼭 우리 함께 같이 와요. 갑시다. 갑시다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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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